인권조례 폐지는 시대의 역행이자 자치성과부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폐지와 인권부서 축소 움직임이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우려를 표명하는 위원장 성명을 냈다. 지자체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인권위원회 등은 인권이란 인류포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쌓아온 지방자치의 성과물이다. 지난 6.1 지방선거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에 보수색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이를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주민청구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018년에도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 소속 도의원들이 주도해 인권기본조례를 폐지했다가 6.13 지방선거 뒤 몇 달 만에 다시 되살리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청구인 서명이 진행돼 지난달 18일 서울시의회의 명부가 제출된 상태다. 대구시는 지난 8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를 결정했다. 시도 인권위를 폐지한 것은 대구시가 처음이다. 이밖에 지자체의 인권전담부서를 축소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한다. 인권기본조례는 2009년 광주광역시가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정한 뒤 경남, 전북 등으로 이어졌고 2012년 국가인권위가 전국 지자체장들에게 제정을 권고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해 다수의 광역시의 도로 확산됐다. 2018년 인천시의 동참으로 이제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인권기본조례를 갖게 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인권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들이 악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도 경기도를 빌두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지적하듯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지역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엔인권위사회도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조례 폐지와 인권 부서 축소는 지방정부가 인권가치를 적극 깨어나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써 쌓아온 지방자치의 성취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